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수개표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지지 않습니까 이걸 또 보니까 전주 mbc에서 크게 보도를 했네요. 본 사람은 많이 없지만 투표 조작됐다 의혹 사라지나 22년 만에 수개표 부활 이걸 아마 보도자료를 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전면 수개표 가짜 투표지 세는 게 전면 수개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리포트가 지금까지만 다른 작업이 추가됐습니다. 개수기 옆에 앉은 다른 개표원들이 한 장 한 장 투표지 이름과 번호를 확인된 뒤에 개수기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전면 수개표 했으니까 이번에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수건표 과정이 추가되므로 개표 시간은 더 길겠지만 개표율에 갈 신뢰성은 한참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당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최종 개수 직전 수견표가 이루질 예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사전투표가 마치고 사박오일 여러분들 지역선관위 산하의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다가 투표함이 이동을 해가지고 개표소에서 개암음이 되고 전자개표의 개표기를 돌린 다음에 개수기를 돌리가 심사부 수검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면 수검표라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개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심사부 수검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전투표 마치고 사박오일 사이에 지역선관위 산하의 이름들 투표함이 놓여 있고 지역선관위 산하의 이름 투표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기는 일은 뭐가 알 수가 없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른쪽이 여러분 뭡니까 오른쪽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왼쪽이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11일일 거고 이게 2022년 6월 1일일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득표소를 조작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개표소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17% 차이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그럼 여기서 표를 쑤셔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표를 쑤셔 넣었지만 안고서는 실물 투표지 개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물 투표지를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이번에 일치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를 쑤셔 넣지 않고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사박올사이에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이건 조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투표함을 열고 여러분들 표를 쇄 보니까 똑같더라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표를 사박올사이에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허술한 나라가 됐는지 표를 쐈는데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사전투표 마치고 투표함 이동적이냐 여기다 가짜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죠 통을 다 갈아버렸던지 투표함 전체를 다 갈아버렸던지 아니면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집어넣던지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 심사부 수검표가 뭐죠 가짜표를 쇄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면 수계표인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방대 같은 데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크게 감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차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덕표수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정식 투표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교차가 되려면 정호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수계표라는 게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이야기한 전면 수계표가 가짜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가짜표를 다 집어넣어 통을 딱 맞춘 다음에 이걸 다 수계표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 재검표 5군데에서 일어난 거죠 그냥 투표함을 다 통과를 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것을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뭡니까 까 가지고 대법원 직원들하고 여러분들 부장판사들 동원대가 여러분들 며칠씩 가짜표를 샌 겁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 빠빠단 사전투표제도 나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의 48.5%를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65.7%나 나온 거 아닙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개표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에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웠든지 표를 집어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계산을 해보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겁니다 15.43%가 진짜 실제 사전투표율인데 22.96% 이런 뻥튀기해가 37,473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온 겁니다 37,473표를 더해줬거나 아니면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함에 이상이 없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해보니까 진짜 얻은 것만큼 다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372표를 했는데 372표를 더해주고 2900표를 했는데 2900표를 더해주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럼 어디서 했느냐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이고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겠죠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함도 맞추고 발표한 선관위 이름 자료도 투표함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연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여러분들 몇 십만 되는 그런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후보별로 이렇게 16.5% 17.2% 차이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고 도둑질을 하고도 뭡니까 시치미를 떼고 도둑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뭡니까 우기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선거 결과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김태우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16.5%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것과 똑같은 정도의 반과학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17.2%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주장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을 여러분들 뒤집는 겁니다 과학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태우와 함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없이 역설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거다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조작 사전투표율을 발표 사전투표를 높인 다음에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수 만큼을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그래서 압승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중요한 그런 일종의 사전 테스트 작업이 이루어진 선거인 거죠 방송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럼 공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지금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공정선거 제독에서 특별위원회 주장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걸 관철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조투표지 제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위조투표지 제조를 방지하게 되면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사전투표율을 마음대로 뻥튀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전투표자수를 계속 카운팅해야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핵심적인 사전투표 조작 방식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의 1만 4천 개의 사전투표자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를 이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래야 사전투표율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듭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선관위가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고 부정선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절대 포기 안 하겠죠 이 간단한 두 가지를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완벽하게 이러면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 전면 검지하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당일 투표처럼 실물로 배치하고 종이로 된 사전투표 QR코드 전면 사용 검지하고 바코드 사용하더라도 바코드 밑에 숫자가 나오도록 투표 몇 명 했는지 숫자가 나오도록 숫자가 더해진 바코드를 써야 되는 거죠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할인하고 개표 상황표를 반드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하고 컴퓨터 쓰지 말고 팩스밀리하고 전화로 하고 개표 상황표 공개와 선관위 발표를 상호 대조하고 투표 종교 후에 현장수교회표 반드시 실시하고 사전투표 제도 전면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리는 길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그냥 당일 투표일 날 전 국민이 동시에 와 이런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좀 기다린다 불편한 거 얼마나 이런 사람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안 할 겁니다 왜 부정선거 계속해야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을 다 지금 접수할 수 있는데 왜 합니까 협조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제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는 해라 이야기 두 가지 못하겠다 그럼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거죠 이거 두 가지 못하겠다면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드는 일도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절대 안 하겠다 이번은 꿈도 안 꾸고 일본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쇄나린으로 인쇄나린으로 가름하겠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위조투표지 여러분들 만들고 전산조작 계속해서 득표수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